에이씨 내가 그냥 두기 팔게 음 얘는 종류가 뭐예요? 포샷이에요 그냥 한국 고양이 우리집은 두 마리가 있는데 어 선배들은 안으로 안으로요? 싸우긴 싸우는데 아 전에 뱀이랑 고양이 싸웠고 보셨다던 기사님이신가? 아니요 아니에요? 전에는 유튜브에서 고양이랑 뱀 싸우는 거 보셨다고 하는 기사님도 계셨어요 고양이요? 뱀을? 하나는 샴이고 하나는 길냥이 길냥이가 다리를 다쳤어요 어렸을 때 근데도 지금 이제 떨떡 떨떡 거리는데 그래도 걸어요? 네 걸어 약간 이제 저기 들면서 뒷다리인데 근데 애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랑을 못 주고 얘도 표현을 안 해요 그냥 깨물어 아직도 한 2년 됐는데 아직 마음을 못 열었구나 거의 다 죽어가는 거 와가지고 살려놨는데 음 그럼 저거 엄청 가죠 하나 공유 같이 했다가 한 달 전서부터 몇 개가 나오고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디야? 여기 길 건너 아 이거? 네 미시군가?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이 Na 빨리 가야 왜 뭐야 엄마 여기 있다 아침 아이고, 어머니 그러셨어, 아이고, 왜 그러셨어 여보, 트랙 있어? 휠체어, 하고 어, 알았어, 여기 왔어 네, 네 처음부터, 데리고 왔을 때부터 다리를 못 쓰고 뒷다리를 받쳐주는 후지 휠체어를 해줘야 해요 후지 휠체어는, 고양이는 특별하게 대답해서 비용은 44만 원이고요 오늘은 사이즈만 제거하실 거예요 한 뒷다리 좀 아, 저 뒷다리 넣는 게 문제다 어, 안 해, 안 해, 안 해 쉽지 않죠? 어, 괜찮은지 익숙해지기 때문에 거의 안 돼서 어, 앞을 좀 데리고 어, 이봐, 이게 뒷다리만 쏙 들어가죠 이런 느낌을 한번 볼게요 오, 오, 대박 한 붙은 support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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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네 다리는 그냥 앞다리에 꼽으시는 거죠? 그쵸, 앞다리는 굉장히 꼽히기 때문에 바닥에 담아만 한대요. 대박, 대박. 출발! 옳지, 옳지! 좋은 거 같아요, 약간 자극이 되니까. 응. 어? 어? 은민아! 이리 와! 엄마, 엄마, 엄마! 이리 와! 이리 와! 응. 어, 그만 할 거야. 아이고, 그랬어. 어, 괜찮네. 최대한 이제 신경 써가지고 제작을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막 들어간다 지가 집 보면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아 레이사 레이사 안녕하세요 아 뚫었어 뚫었어 또 졸았나 또 벌바닥에 땀나 여긴 또 왜 온거야 무슨 일이나냐 저번처럼 부들부들 떨진 않는다 음 한번 왔었다고 그럼 하고 앞다리에 구멍이 하나씩 쏙쏙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디가 어디가 네 넣을까요? 오오오오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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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옳지 옳지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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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젖었어 아 배가 너무 빠지는데 잘 빠진다 어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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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이렇게 받치면 걸을 내려가니까 근데 이제 이걸 하면 더 많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움직이는 걸 조금 우와 가방에다가 뺐다 누워버렸어! 힘들어 으흐흐흐 넘어지는 데까지는 안가쳐요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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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진만 좀 찍으려고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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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고생했어 잘했어 잘했어 응? 으이구 짝해 영 너무 전망했어 으흐구 짝해 어이구 이뻐 내가 착해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아 네네 좀 평평해진 것 같아요 채찍 너무 근데 쏠릴 것 같아서 앞으로 균형이 약간이 오지오지 은민아 응 잘 움직이네 괜찮네 됐네 야 집 가면 날라다니겠는데? 한 번만 더 먹어 은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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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흐흐흐흐흐흐흫 어 미안해 미안해 어? 음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한자 네 감사합니다 주이다냥 치우스 오이구어 오이구어 설치 아휴 감사합니다 지냈다 자 다 치워라 어디가 어디가 아휴 배고파 아까 밥 먹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허 잘 살린다 역시 쫄아서 그랬지 잘 다녀 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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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누워버렸어 아이 귀여워 엄마가 나가 이제 편안해졌네 눈이 옳지 다행히 다행히 엄마한테 할거야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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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